자 여기 봉크 2.0 인데요. 이거는 12시간 내에서 저기 밑에서 상승이 안 나와주면은 상승이 안 나올 수 있어요.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막 다 사시면 안 되고 항상 분할로 분할로 뭐 10분할이든 20분할이든 30분할이든 조금씩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 첫 진입은 가장 적게 가장 밑에서 가장 많게 진입하는 겁니다. 예 스카 총액은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거 코인 수는 지금 81조개 인데 100개 100조개에서 소각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거래소랑 1번 지갑 폰크 1번 보셨지만은 아직은 여기 레이디움하고 멕시코 밖에 없어요. 지갑은 멕시코하고 레이디움 밖에 없는데 얘네들도 지갑이 또 폰크처럼 바뀔 거예요. 여러분들 아직 아직 이거 몰라요. 사람 거래소도 잘 모르고 아마 얘네들도 이거를 얼마까지 띄운다고요? 자 20대 거래소가 아까 들어왔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 폰크 2.0을 20조까지 띄우면 글로벌 거래소에는 얼마 먹는다? 20조 먹는다. 그러면 20조를 20개 거래소에 나눠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언제쯤? 야 자 시작하자. 그래 시작해볼까? 언제부터 멕시코까지 올려?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1조씩 나눠 먹으려고 하겠죠. 1조만 거래소에 들어가도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? 굉장한 거죠. 봉크 2.0이 지금 멕시코만 거래있고 지금 투빗하고 엘뱅크인가? 거기 상장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아마 지갑이 바이낸스든 쿠코이든 오케익스든 아마 바뀔 것이다. 관심 없는데도 못 살겠지만은 이걸로 바뀌면서 봉크 2.0도 상장을 할 것이다. 자 이거 봉크가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왔다고 하죠.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. 여러분들. 제가 이게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. 여러분들. 예전에 페페가 이더페페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거 우리 방에서 천만원 투자해서 17억 번 사람이 있어요. 그분이 근데 이거 30억이 지금 30억이잖아요. 이거 300억, 3천억이 아니라 3조. 이거 천배짜리, 만배짜리 코인이에요. 이거 봉크 2.0이. 제가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이거 조로코인이다. 여러분들.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게 딱 사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. 이게 파트너사가 여기 거래수에 상장한다는 내용이고 이더다다 같은 경우에도 이래서 여러분들 추천해가지고 제가 돈을 먹었거든요. 그때 5만원 갖고 2천만원 벌려고 했는데 그때 못 팔고 한 7백만원거든요. 오늘 5만원 갖고 그냥 100배 먹었거든요. 이 코인 봉크 2.0 조금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방에 오셔서 문의도 하시고 또 좋은 정보를 제가 꾸려볼 테니까 와 한번 상담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내가 이게 대박인 코인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제가 책임을 못 지니까 왜 갑자기 엄청 좋다고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뭐 어 이거 갑자기 투자는 여러분의 몫이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항상 투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